이 논제는 참 뭐 하는 게 요새 소유권으로 건강을 다지는 그런 하나의 종목으로서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맘이 그래 안 됐지요 아무래도 지구인 아니라 화성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실성 있게 살아야 되지 않아 뭐 자꾸 화성인 화성인 했는데 한번 지구인 돼 봐야겠어 이거는 하루 수면서도 찌그러지는 상태 하루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이거까지밖에 안 된 걸까요? 우리가 해오던 걸 소개하지 않고 책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완성 단계인데 또 작업 시작한 지는 해수를 당한 5년 됐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